나쁜 아줌마예요. 티셔츠 한 장 갖고 찾을 수 있을까요? 오래된 후원자 중에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. 아니, 그놈들도 우리를 감시하는데 나라고 감시를 못 할까? 5.10이라고 그랬네? 저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요? 시체를 주변 장소부터 빨리 찾아야 돼. 너 여전히 밖에 나갈 수 있고 우기 총각도 어떻게든 너 도와줄 거야. 마음 단단히 먹어. 난 내가 꼭 찾는다. 나 알죠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실종 아동 신고는 182.